김용택 시인이 쓴 그대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에 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의 설레임을 참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좀 인용해 드리자면요 나뭇가지들이 흔들거리며 햇살을 쏟아냅니다 눈이 길가에 있는 작은 공원 낡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대를 기다립니다 어디에서 그대를 기다릴까 오래 생각했지요 차들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늘 보던 풍경이 때로 났을 때가 있지요 세상이 새로 보이면 사랑이지요 저는 이 시에서 방금 맨 마지막 이 부분이요 늘 보던 풍경이 때로 났을 때가 있지요 세상이 새로 보이면 사랑이지요 사랑을 해보신 분은 이게 뭔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헨리 나우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으로 가슴이 가득 차기 때문이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온통 그 사람 생각으로 내 가슴이 흥분하고 기쁘고 꽉 찬 거라는 것 이게 참 이 기다림이 가져다 주는 그런 기쁨인데요 저는 이 기다림이 주는 행복과 관련한 특별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막노동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도 짐이 줄어들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점점 지쳐가니까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상과 비정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지쳐 있을 때인데 어느 날 당시에 한국에 살던 저희 누나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 제가 그 전화가 잊혀지지 않는 고마움입니다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걸 알게 됐나 봐요 전화에 대고 하시는 말씀이 네 그렇게 계속 힘든 생활 계속되면 네 병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한국 한번 다녀가라 돈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나와라 돈 걱정하지 말고 이 대목이 제일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저도 못 견디겠고 또 누나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나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한 거예요 몇 달 뒤에다가 예약을 하고는요 그 당시로 저는 미국 공장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지고 고속도로를 1시간 반 달려서 이제 8시간 막 노동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집에 와가지고 식고 그렇게 야간 학교를 다닐 때예요 그 누나의 초청으로 아예 한 학기를 통으로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나가가지고 꼬박 석 달을 놀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캠퍼스를 찾아가고 오랜만에 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고 석 달을 그렇게 놀고 이제 그렇게 미국에 들어오니까요 꼭 느낌이 그 긴장돼 있던 압력 밥솥기 꼭지를 틀어가지고 그 긴장된 김이 다 빠져나간 느낌이에요 살 것 같더라고요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제가 이게 33년 전에 일인데 가끔씩 그때를 생각하면 그 누나도 너무 고맙고요 또 그게 저에게 너무 좋은 추억이 됐는데 제가 되돌아 놓고 보니까 석 달을 그런 식으로 그냥 대놓고 놀았던 그것도 저에게 참 좋은 추억이지만 그 기간에 제일 좋았던 것은 기다릴 때예요 기다릴 때 비행기 표 끊어놓고는 매일 들여다보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나 해가지고 표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또 청소하러 갔다가 일 힘들면 또 들여다봐요 그리고 이제 맨날 계산이에요 이제 67일 남았다 이제 53일 남았다 이제 30일 남았다 이제 10일 남았네 계속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한국 돌아갈 날을 계산하는 그 기간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기간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막상 누리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을 때가 기다릴 때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현실이 힘들 때 그때 8시간 막 노동하고 왕복 3시간을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는 밤 10시, 11시에 야간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숙제 이런 거 하면 영어가 그때 잘 안 되니까 새벽 2시, 3시 이렇게 숙제하니까 하루 수면 시간이 3시간일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맨날 코피 터지고 그랬지만 이제 나 이제 곧 한국 간다 이제 한국 방문한다 석 달이나 내가 이제 놀다 올 거다 그 기다림이 능력이더라고요 능력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바로 이 원리를 그대로 녹여놓은 게 그게 성경이에요 누가 저보고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 난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누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다림의 종교예요 다 아시지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책이고요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책이에요 더군다나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민족의 어려움을 겪으면 어김없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들의 범죄함으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도래하고 그런 두려울 때 어김없이 나오는 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예요 특히 이사야스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이 천이 만들어질 때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가로세로로 교차하면서 천이 만들어지는데 이사야스 구조가 딱 그거예요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 나오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나오고요 이것이 교차되면서 진행되는 게 그게 이사야스거든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했다면 신약은 마르나타예요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도록 하는 원리가 그게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요한 게시록 그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가서 쓴 책 아닙니까?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그 로마 황제의 그 끔찍한 박해 속에 유배된 요한이 요한 게시록을 왜 썼습니까? 지금 로마 황제의 박해로 신음하는 자기 동료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 요한 게시록의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기다림의 힘 이것으로 너희들의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 이게 요한 게시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요한 게시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선파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요한 게시록 22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게 요한 게시록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에 대한 소망으로 덧입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는 이 기다림의 종교 이 기다림이 주는 소망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뒤에 물고기 모양하고 있는 이거는 초대교회 사람들 자기들만의 비밀 사인 아닙니까? 마르나타예요 오실 메시야를 기다리는 소망 이게 우리 기독교를 특징 짓는 신앙 공동체 종교의 모습인데요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들의 변질, 오늘 우리들의 타락은요 이 기다림의 종교를 현세 누리는 종교로 엿받고 먹은 거예요 이 설교, 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무슨 대학 가고 수능 점수 몇 점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핵심은 기다림인데 이런 점에서 우리 반성할 것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대림절 묵상집에 보니까 이런 분석의 글이 있더라고요 왜 교회가 이 기다림을 잃어버렸나 간단하더라고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 현세에서 권세를 누리게 되면서 교회는 기다림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에 아픔이고 찔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 현세에서 권력을 누리게 되면서 교회는 기다림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다림의 언어는 남아 있으나 기다림의 현실적 힘은 사라졌습니다 이른바 기다림의 거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대목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다림의 언어는 남아 있으나 기다림의 현실적 힘은 사라졌습니다 설교 시간에 마르나타 기다림 오실메시아 여전히 선포되는 게 사실이에요 기다림의 언어는 남아 있지만 오늘 현실적으로 기다림의 힘이 거세당한 신앙, 종교 이거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은 기다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현실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거 오늘 우리가 아들, 딸들한테 진짜 미안해해야 하는 것도 이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 사회가 거대한 집단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 아이들이 꿈을 빼앗고 그 자리에 현실의 중요성을 가르치다 보니까 꿈 없이 살도록 만드는 법만 가르치는 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저지르는 가장 악한 짓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묵상집을 이렇게 읽다가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또 힘들었던 거는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미국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시민권 반납하고 나는 이제 한국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잠깐 앞부분은 내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신학대학은 2학년 때 지방에 교육 전사로 들어갔더니 파트타임인데요 한 달 월급이 24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나 목사 시키셔야 되니까 물질 훈련을 시키시나 보다 저는 사실 미국에서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하다 왔기 때문에 좀 달러가 현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 물질 훈련 시키시나 보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져온 달러는 건들지 않고 이제 24만 원으로 한 달 생활하기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달동네 비즈 탄대 가서 월 4만 8천 원짜리 창고를 개조한 그러나 연탄 보일러 고장난 지 오래된 그런 4만 8천 원짜리 월세집으로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식비가 안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때 맨날 혼자서 이런 조그마한 전기밥솥에다가 시장 가서 멸치하고 고추장 사서 신문지 깔아놓고 그게 식사였거든요 삼시세끼를 그렇게 먹으니까 조금 지나니까 영양실조 증상이 오더라고요 핑 돌고 겨울에 연탄 보일러 고장 났으니까 머리 감을 데도 없고요 추워 추워 이런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을 제가 보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묵상집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월 4만 8천 원짜리 집에서 그거 마른 멸치하고 고추장에 삼시세끼를 밥을 먹으며 지내던 그리고 또 결혼도 안 한 오나면 중에 막내인 제가 모든 집계가죽이 다 미국에 계시는데 저 혼자 제가 한국에 돌아와 그 외로움 외로움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 기간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너무너무 즐겨 부르고 좋아했던 찬송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양 가사만 생겨도 눈물이 핑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추억에 잊혀지지 않는 게 그때가 한 2월 말쯤인데요 여러분 석 달에 추운 겨울 연탄 보일러 고장난 집에 전기 장판 깔고 추워 추워 그렇게 뼛속까지 추위가 막바지가 되던 2월 말에 제가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 골목길까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저 찬양을 혼자 중얼중얼 불렀거든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러면서 눈물을 흘렀던 기억이 나요 왜 이 찬양이 제가 그렇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한 거지만 영양실조 정상이 나타나고 너무 외롭고 또 교육 전도상 누구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이런 초라한 자리에 있으니까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마르나타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거 하나로 내가 지금 이민생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와 지내는데 장차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게 될 그것이 얼마나 내게 기쁨이 됐는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렇게 하고 33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목사 아닙니다 저 이제 아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피해다니요 피해 아는 사람 안 만날 가춘 거 너무 많습니다 너무 좋은 아내도 있고요 그분이 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지만 너무 좋은 애들이 있고 다 가춘었는데 저게 그때에 비해서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저 찬양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잘 안 불러져요 그리고 불러도 눈물이 안 나요 지금 이렇게 좋은데 장차는 이게 저의 치명적인 부끄러움이에요 제가 너무 좋다고 보니까 혹시 제 설교도 맨날 지금 복받는 설교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너무 두려운 거 아닙니까? 불담 우리 교회가 지금 복받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복받은 걸 자랑하고 다니는 교회면 이 교회는 썩은 교회예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신앙의 핵심은 지금이 아니에요 그 구약에 그 신약에 그 초대교회에 말로도 할 수 없는 박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 날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땅 파가지고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던 그 극심한 현실 속에서도 자기를 살게 하는 거 기다림 기다림 여러분 사랑하는 예인 기다리느라고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도 그렇게 마음이 좋은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시 오실 그분을 진짜 내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한다면 냉방에서 살아봤거든요 조금 힘들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밥 멸치하고 고추장 찍어 먹는 거 조금 힘들긴 한데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는 기다림의 종교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제도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너무 이뻐하던 제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 녀석이 지금 너무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주변에 보니까 믿음 그나도 없는 애들은 점점 점점 이렇게 잘 풀리고 다 잘 되는데 자기만 맨날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어가지고 이게 슬럼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한마디 해 줬습니다 네 그게 정상인 건 몰랐구나 이 땅은 누리고 즐기고 행복한 데가 아니야 진짜 누리고 즐기고 행복한 거는 이제 가난으로 치면 그래서 장례식 때 며칠 후 며칠 후 요당당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요당당 건너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장차 본양에서가 제대로 된 삶이고요 이 땅은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을 우리가 배워나가기 위하여 그걸 성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훈련은 원래도 고달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면 타인에 대해서는 섬기기 위해서 제가 어제 무슨 이야기를 해 주느냐 네가 주변에 막 잘 풀리고 금만 봐서 그렇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다 훈련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이 나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니? 자립하고 이렇게 사람 많은데 목회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분들 입장에서 좋아 보이겠냐고 네가 보기에 목사님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 같으니? 나도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아 사람 많이 모이면 그만큼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거고 그만큼의 근심이 많다는 거야 내가 있잖아? 개척 초기에 사람 몇 안 모이고 예산 얼마 없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다가 지금 이렇게 큰 교회 됐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면 나는 타락한 목사야 그런 게 아니야 목사가 세상적인 그 무엇 때문에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타락이라고 생각해요 힘든 거예요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왜? 섬겨야 되니까 훈련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질시켜버린 가장 치명적인 신앙의 모습은 지금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세선 문제, 대형교회의 비판 여러분 모든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이 다 사명으로 죽을 것 같이 힘들기만 하다면 그것 때문에 누가 욕하겠냐고요 보니까 저것들은 큰 교회 돼서 누리는 것만 많구만 이러니까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아들한테 이거는 죽음을 반굴케 하는 고통스러운 사명인데 우리 목사님이 아들한테 물려줬다 누가 욕하겠냐고 그걸 오늘 우리의 변질은 우리는 기다림의 종교인데 현재 잘 사는 비법을 배우는 이게 무슨 성공학 강의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작년부터 우리가 크리스마스 리본이라고요 이 타락한 세상 섬탄문화에 우리가 물들지 말자고 그래서 리본, 거듭남 다시 태어남 뭐가 거듭나야 됩니까? 이 타락한 세속적인 섬탄문화가 거듭나야 되고요 뭐가 거듭나야 됩니까? 십자가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섬탄절을 통하여 거듭난 주님의 자녀답게 가치관이 바뀌어지도록 하는 거 그래서 크리스마스 리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리본을 작년에는 12월 25일 주일날 설교했는데 지금 11월 말인데 지금 섬탄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왜 하는지 아시죠? 이제 오늘부터 5주 동안에 크리스마스 시리즈 설교를 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기다림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 주시려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내게 얼마나 즐거운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리고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리본의 3대 목표 누림, 드림, 섬김 한 주씩 설교하고요 맨 마지막 12월 24일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주일에는 기쁨이 주제예요 올해 크리스마스를 기다린 자들이 누리는 기쁨 이게 이번 섬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첫날 기다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그중에 시몬이라는 한 인물을 택해서 이분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시몬이라는 인물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저는 누가 보금 2장 26절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게 딱 시몬의 인생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기다림이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의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시몬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다 싶고요 그런가 하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는 인생은 어떤 삶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제가 좀 다루고 싶은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시몬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걸 제가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시몬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의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의롭고 경건해요 여기 보니까 시몬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을 의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인용해 드리는 용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번 성탄절에는 무엇보다도 그 있지도 않은 무슨 산타클로스 흉내나 내고 루돌프 사슴 코 빨갛게 만드는 이런 게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이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의롭고 경건한 삶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용한일서 3장 3절이 이 한 달간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 삶의 구호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함 거룩함 왜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의롭고 경건한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 배 잘 만들어서 칭찬받은 인생이 아니고요 거룩해서 칭찬받은 인생이에요 이번 성탄절 한 달간의 성탄의 기쁨 이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릇이 더 씌워지는 이 선물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도 시몬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에 뭘 기다립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시몬이 살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영육 간에 피폐한 시에요 피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또 그 악한 해로당의 통치 아래 말할 수 없이 정치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암흑기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에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암흑기에요 사회적으로는 도둑은 무너지고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부패한 시대였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급증하던 시대에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던 시대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망 없는 그 땅을 살아갔던 시몬이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는지 그게 기다림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묘사했던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묘사한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새들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로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또 16절 하반전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지금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에서 왜 이 악한 헤로당이 지금 거기에 등장을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악한 왕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기 위한 거 아닐까요? 누가 보면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마치 출사표를 던지는 것 같은 선포가 나오는데요 누가 보면 4장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미라 하였더라 예수님 읽으신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61장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중에 여러분 이사야 61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특징 짓는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사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으로 시작하시면서 철저하게 이 사실을 인식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제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병원을 찾았을 때 그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병실에서 그런데 사모님이 이 찬양을 좀 불러주세요 목사님 그 찬양이 찬송가 9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지금 몇 년의 세벌이 흘렀지만 그날 사모님이 이 찬양을 그렇게 우시면서 부르시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제가 깨달은 게 뭘까요? 오카노 목사님 하면 모든 후배 목사들이 존경하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거는 성공한 목사님의 대명사 같은데 여러분 그런 오카노 목사님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그 위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오카노 목사님 사모님 그러면 모든 사모님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떻게 저런 목사님을 남편으로 만나게 됐을까? 그 부러움을 받는 사모님이랄지라도 그 사모님 역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게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은 맨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이제 큰 교회 되면 위로가 없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면에서 겉으로 보기에 성공했다는 분들이 위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위로가 없어도 괜찮아 그게 그 사람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 할 때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난 지금 헤롯왕을 의지하는 인생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인가? 나는 지금 헤롯으로 인한 그분으로부터 받아낼 그 무엇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며 돌아오는 거는 실망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돼서 좋은 거 하나 있는데요 성도들하고 접촉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대박이에요 저 가까이 다가와서 얻는 건 실망밖에 없을 거예요 멀찍이서 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까이서 보시면 그 말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간 헤롯을 의지하는 내 모습은 결국은 낙심밖에 없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 되심을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질문 하나 더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자기가 홀로 연구해가지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철저한 성령님의 지시,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성탄을 기다리는 인물들 마리아나 요셉이나 시몬이나 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다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성탄을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과 말씀을 인도를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초행길 인생이기 때문이래요 초행길 인생 삼세판 한 세 번쯤 살아봐서 한 번 초행길 피 보고 두 번째 또 조금 시행착오를 겪고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이 멋들어지게 사는 것 같으면 가이드가 없어도 될지 몰라요 우리는 초행길로 끝나요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초행길 인생이기 때문에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자주 되뇌었다고 알려진 그 시 눈 덮인 덜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반드시 뒤따르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오카논 목사님께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초행길 목격길인데 오카논 목사님이 앞서 발자국을 발자국을 단위 목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발자국만 보고 따라가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아들에게 여러분 딸에게 어떤 발자국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발자국이 가능하도록 여러분은 누구를 모델로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스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카논 목사님의 발자국이 보니까 예수님 발자국이더라고요 바울의 발자국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밟을 발자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족적을 기록해 놓은 게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내내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라고 제가 성탄 말씀 묵상 주님 나심을 기다리며 그러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해야 될 성경 구절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한 구절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프렌즈를 통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이 설교 그리고 매일 매일의 기다리는 자들이 실천해야 될 사항들을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린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무원처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무원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던져야 되는 세 가지 질문 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내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삶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성경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시다가 여러분 저는 시무원이 너무너무 부러운 게 이 구절이에요 누가 보금 2장 28절 29절 시무원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에 이제 여한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미련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죽어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미련을 떨면서 눈뜨고 죽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기로 원합니다 난 이제 사명 다 이루었다 오신 주님을 나는 맞이했기 때문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절 날 부르는 찬양을 11월 말에 부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찬송가 122장이요 우리가 기쁨으로 이제 이 한 달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감격으로 우리 손뼉치면서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엠 성 안에 가봅시다 그 기대감 아닙니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손뼉치면서 우리 기뻐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시겠습니다 찬 반가운 성도여 찬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엠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류의 누이신 저 구류의 누이신 바기를 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의 누이신 구주의 누이신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가셨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성탄을 기다리는 시무원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의롭고 경건한 삶이 이렇게 어려운가? 지난주 우리 주차구에서 봉사하는 젊은 여학생이에요 여학생 여러분들이 그 주차 질서를 보고 탄식하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왜 우리는 거룩을 구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진짜 그러기를 소원해요 나 다 들여다봐라 다 뒤져라 난 니들한테 부끄러워하지도 안 한다 내가 목사 아니냐 그래도 누가 여러분을 뭐라 뭐라 그러면 난 다 뒤져봐라 다 내 크리스찬 아니냐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 아니다 나는 여러분 이 당당함이 우리에게 나와야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크리스마스 동안에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 의롭고 경건한 삶 내 안에는 나오지 않으니 은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데 왜 맨날 그렇게 위로를 받지 못해 신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그 옥 목사님 사모님이 귀하신 남편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찬양 좀 불러주세요 목사님 우는 자의 위로와 시시각각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성탄절의 기다림 되기를 바라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인데 맨날 자기 경험을 의지해가지고 맨날 자기 생각대로 마다가 듣냐느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가이드 되시는 주님이 인도하는 이 성탄절까지의 이 기간 또 그 이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때 예배는 사건인가 아시죠? 오늘 기다리는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이 예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우리 손뼉치면서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다 이리 와서 배들레헨 성 안에 가봅시다 기대합니다 상호합니다 저 부유의 누이신 저 부유의 누이신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구주의 누이신 이 세상에 주께서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 저 동정여 봄에서 저 동정여 봄에서 다시 엎드려 전하세 경배합니다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구주의 누이신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절 영호와의 말씀이 유신을 이뤄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구주가 하셨네 여러분이 다섯 가지 주제예요 기다림, 누림, 드림, 섬김 그리고 기쁨 하나님이 12월 한 달 내내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이 저와 우리 가정에게 임하되 기다림으로 그것이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장차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곳에서 누림이 아니라 이곳에서 섬김을 이곳에서 누림이 아니라 이곳에서 아버지 양육받고 훈련받는 삶을 그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바라나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염된 성탄 문화에 아버지 우리가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달 앞서 성탄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이 기다림을 통하여 진정 우리 삶의 누림, 들임, 섬김 그리고 이렇게 오래 성탄을 기다린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이 다섯 가지 항목을 반드시 쟁취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2017년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